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빡쳐! 야 손 하나 손! 옳지! 너는 자꾸 왜 내 머리냄새 내 머리냄새 맡더니 왜 헛구역주 랩 봤냐? 봤어? 본 사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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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들었어? 응? 쟤야! 하파만... 아니... 목단 재활에너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! 진양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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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들려? 화내는거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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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! 화면 나는데 먹고는 싶어? 맛있어? 오케이! 꼼치한테 뽀뽀하는 방법은 이게 간단해요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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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꼼치한테 뽀뽀하려고 하면 큰일나요! 꼼치는 성격이 들어오고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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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화내기 때문에 이렇게 뽀뽀하면 안되고 아! 아! 우리 애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빨리 이렇게 뽀뽀해야 돼! 빨리 이렇게 뽀뽀해야 돼 으악! 어! 으악! 왜 그래? 왜 이렇게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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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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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아 말했다 그래서 나는 화가 그래서 나는 화가 금방 어... 그 누야 그... I'm fighting a cat cat ny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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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여기 피 좀 묻은거 보여요? 여기 이렇게 긁고 여기가 여기쯤에 지금 이렇게 살짝 긁어서 또 오른거 있고 여기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물렸단 말이야 여기를 여기를 물리면서 여기를 핥았어 물면서 여기를 핥했대 물면서 여기를 핥혔어 그 뭔지 알아? 앙! 과거거거거거거거 내가 가서 좋다고 안왔다가 지금 17대1로 싸웠나요? 아니 저희집 고양이 왜? 키우는 고양이긴 한데 제가 키우는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우는 싫어? 뭐...뭐를 한번 해보고 꾹! 죽음 타투 뼈덩 봐 타투야 오우와 오우 뽀름 타투 팔로우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오우 바다로 오우 오우 오우